아니구만, 마지막 대결인가? 자! 스파크! 주먹이 낫게 스워드로 갈까? 주먹이 좋은게 아도겐? 아도겐 어떻게 하는거지? 아도겐도 있기 때문에 아도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덤벼를 한번 보러와 좀 쎄보여 야,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? 그러면 안되는데, 위에 있으면? 위에 있으면 내가 공격을 못하는데? 하타.. 우아 도시를 porta. етto.. 아 received this 오케 레코네라 파이어 파.. 파이트 아오.. 범위가 어마어마하네? 하! 콩! 콩! 워륙에! 와! 저 이상한거 부르고 있어 2페이진가 하! 하! 매! 하! 매! 하! 안 되구요 뭐가 온다 도망가 허비야 블랙홀이야 이리와 한 방이야? 저거 한 방이야? 흐흐흐 뭐야? 옹콤시하나 저건 무조건 펴고 있는거구만 조심해야돼 저거? 야 나 근데 한 목숨 밖에 없어 설마 마사카 어허? 어허? 펴? 컴컴? 이게 얌신거 같은데? 반올쌉! 반올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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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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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폭킬 지리구요 스카이 스카이 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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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2페이지 맨 좀 맞아도 이렇게 좋은거 같아 일로와 일로와 조심하고 이거 원콤 그거 조심해야 돼 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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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심해 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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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또 있다니 장난 뭐야 이번엔 저거 별은 뭐야 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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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너거 먹으라는거 같은데 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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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! 드래곤 inton 스톱! 드래곤 미트로 스톱! 드래곤 위로 스톱! 드래곤 마지막 구슬깨기 스톱!!! 지금이다 드래곤 스트라이크를 我覺得 담 Miranda Census 아 뭐야 안줬어 드래곤스톤 버렸는데요 하하 속았다 또 죽을 줄 알고 그만 또 줬다 이번엔 이번엔 줬어 드래곤 또 스톤 드래곤 버리지 말자 스타아아 비엄 널 보고 자신 착하게 지금이다아 통닭이야 통닭 통닭 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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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드래곤 나직이야 하나 둘 지금이야 스톱 세 간나마 다음 아 뭐야 어우 그냥 밀어버렸어 없어졌어 전체 공격이야? 수고사하게 하나 더 내놓으세요 그렇지 안돼 아 죽어버린다 미라큐 랜 야아 미라클 죽인다 미라클 가자오 이건 좀 별론데 내 몸이 무감일 상태인데 그만해 미라클 그만해 쭉 도망가고 평소 지금이다 미라클 빨리 서라 끝 끝 끝 끝 끝 이제 마지막 하나만 다음qua 주세요 다음 quá는 모여 울트라 이게 제일 좋지 벌써 끝났습니까 아 뭐야 또 싸이피야 후다자 자 자 자 우와 용사에게 컷! 대결~~ 잔! 헹! 헹! 틔에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멋있어 커비 어? 맨날 이상한 kinda centered ㅎ 커비 멋있어? 3. 2. 3. 설마 말도 안돼 뭐야 안 죽은건가 저건 또 뭐야 그럴 수가 또 있다니 컵이야 또 있어 마지막 페이즈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뭐지 뭘 던지는거야 지 지 몬스터들 던지고 있어 현실 이따 소워드로 아 조심 피가 없다 피가 없는게 넘나 불안한데 어 입이 들어가 버렸어요 뭐 안돼 너 어 딸기 설마 여기서 죽으면 안돼 컵 컵 컵 안 돼 거기로 가면 안돼 안돼 설마 나 한 목숨인데 아 다행이다 영 목숨 설마 이거 처음부터 아니겠지 이거 1페이지부터야 설마 이거 다 없애버렸는데요 아 다행이다 근데 나 영 목숨이야 나 죽으면 1페이지부터 해야 돼 망했어 조심해 나 영 목숨인게 문제 어디 뭐 돈 안들어 어쩌라서 파밀 열심히 할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 이거 조심 이거 조심 그렇지 원하지 그렇지 원하지 아 뭐야 저 네모니 뭐지 아 별명으로 공격하는거야 콩 콩 아 왜 아 이 페이지야 콩콩 들어갔는데 아 나 영 목숨이야 칼들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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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번엔 별이야 가운데다 가운데 아 아 아 아 날리고 있는데 와 콩콩 설마 안돼 여기서 목숨이 없어가지고 아 제발 제발 이 페이지부터 저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 페이지부터 다행이구만 역시 승헌아 목숨도 채웠다 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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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어차피 시리 Bright C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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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페이지 맨 콩콩 한 번 걸리면 뭐하니 알겠어 대박 2페이지 뭔데 칼? 으어 오른쪽부터다 아하 그 다음에 왼쪽이야 아까 왼쪽부터 했잖아 엔진 수비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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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보라색 때문에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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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지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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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내꺼 날려버렸어 틀렸다 없다 내 파이터가 뭐하는거야 이거 친구들아 너희들이 먹었는데 1페이지에서 피해 좀 덜 달아야겠어 2번에 깼네요 2번에 깼어 친구들 아니야? 아니 또 저 녀석한테 조동당하는건가 스파크? 아냐 이게 좋아 콩콩이가 좋아 콩! 아휴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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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아 비켜 방해하지 말고 콩콩 해야되니깐 콩! Jingون글이 콩! 콩!! 이 차지만 걸리면 푹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날고 있잖아 조심해 집니다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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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클러 친구들아 니가 대신 맞지 말고 대망을 쓰러트려야 되는데 우주 전체를 파괴하고 말 것이야 별밈이? 세모야! 오우! 저기 뭐 마음대로 해 이거 콩콩이다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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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베이지맨 일어나 콩!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! 그 다음에 오른쪽! 피해! 부속으로 콩! 콩콩이다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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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안 돼 안 돼! 나의 아 파이터 일어나 아 뭐야 일어나 위로 위로 오! 지금이다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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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켜 친구들아 아 가시 뭐야 이거 가시도 보기네 안 돼 내 파이터 자 그림 그립니다 별 구석이엇 뱃살이 많았네 쉬워요 바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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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! 컴! 황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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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죽었겠지 이제? 왕가 깨트려버렸다 그 왕 우주를 정복하려는 야망이 있었어 뭐야 말도 안하고 가네 바다오 thor 배가 돌아왔다 어 우리 위험해 샥샥샥샥 드래곤들이 구해 주었구만 시공의 폭풍 속으로 무슨 일이지? 나야 커비야 드래곤 랜디아들이 도와주러 왔어 지금 뒤에서 블랙홀 같은 게 오고 있어 아 포탈 뚫었다 배까지 배는 누가 조종하는 거지? 지구로 돌아왔다 별의 커비 마을로 어? 여긴 어디지? 우리의 친구들 4인용 하면 쟤네들 고를 수가 있어요 4인용도 된다고 하더라고 5인용 안 맞고 조종하는 아 멍청한 녀석 우리가 해냈어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왔다구 우주선도 우리 거야 별게 우리게 됐구나 그리고 랜디아 드래곤까지 야! 어떻게! 우주선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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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가야지! 수리비는! 안녕! 잘 살아야 돼! 랜드야! 나 죽는줄 알았는데 우주선 이렇게 별의 거비가 끝났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지켰다 엔딩이네요 재밌었습니다 별의 컵이었구요 오늘 딱 어린이날 맞춰서 잘 깼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우주가단의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오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실화냐고? 네 실화네요 여수맨 품올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컵이가 다 해냈다 그쵸? 그 녀석이 우주를 지배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주선을 고쳐주었는데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아무나 쉽게 믿지 말자는 교윤이 아 그런게 아니고 중요한건 고쳐주지 말자 믿는건 둘째치고 고쳐주고 돈받고 고쳐야 돼 선불로 받아야 된다고 선불로 고쳐주고 그럴때는 선불로 받아 선불로 받아 그 다음에 일이 들어가야지 입금이 되고 일이 들어가야지 아니 뭐 계약금이라도 받았어요 교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보이스 마키코 모토 뭐야 보이스가 한명밖에 없어? 더빙을 한명이 해서 다 했단 말인가 하긴 그러고보니까 목소리 나온게 몇개 없네 목소리가 없었던 게임이었던거 같아요 그쵸? 말이 없었어 어떻게보면 하이 그거밖에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어? 한국사람이다 신지엄 내가 다 했다고 저거 가져간다 드래곤들이 가져갔어 저거 저 우주선도 드래곤한테서 뺏어온거였나? 왜 가져가지 드래곤들이? 저거 마브로와가 타고 있었던거잖아 싸움에서 실패해서 떨어진건데 저 우주선 꼭 가져갈 필요 없잖아 렌트카라고 렌트한거야 마브로와가 렌트한거야 마브로와가 그랬구나 안녕 허비야 엔드 뭐 그리고 엑스트라? 새로운 보스가 기다리고 있다 엑스트라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 뭐지 저거? 격투왕의 길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 보스들이 보낸 도전장을 받아라 다 풀렸네 듣고싶은 곡을 아무 때나 듣는다 사운드룸이 열렸다 엑스트라는 뭐 그거일거고 격투왕은 뭐지? 뭐하는거지? 어? 아무것도 안갖고왔어 나 보스랑 그냥 붙는건가? 아 보스 타임워터인가 보네요 여태까지 나왔던거 오케이 뭐 이런거는 다음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컵이었어요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